오늘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책을 가지고 부하 뇌동파와 소신파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하 뇌동파가 되시면 아마 여러분들의 투자금을 모두 잃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소신파가 되어야 되고 이 안드레 코스톨라니가 말하는 소신파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 코스톨라니는 헝가리 출신 투자의 대부이면서 13권의 책을 저술했고 전세계적으로 300만부 이상의 책이 팔린 아주 전설적인 투자자입니다. 오늘 이 부하 뇌동파와 소신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우리의 투자 스타일을 한번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드레 코스톨라니는 주식 투자자를 부하 뇌동파와 소신파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소신파는 뭐냐? 투자자를 얘기하고요. 부하 뇌동파는 노름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하 뇌동파에 속하게 되면은 나는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노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소신파가 되어야 되는 사실을 일단은 기억하시고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부하 뇌동파와 소신파 어떻게 분류할까요? 안드레 코스톨라니는 네 가지를 가지고 분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네 가지는 대체 무엇이냐? 돈, 생각, 인내, 행운 돈, 생각, 인내, 행운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부하 뇌동파와 소신파를 분류한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입니다. 돈 돈, 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재산의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한 자기 돈을 가지고 부채가 없을 때 그때야말로 돈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1만 마르크의 재산이 있는데 그 중 증권은 5천마르크뿐이고 빚이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돈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1억 마르크가 있는데 1억 마르크 엄청나게 큰 돈이죠. 1억 마르크가 있는데 2억 마르크의 주식을 샀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뭐 자산적인 면에서 많을지 몰라도 돈이 없다라고 안드레 코스톨라니는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거는 이제 안드레 코스톨라니의 경험 때문인데요.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1950년대 뉴욕 증시는 상승 국면을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드레 코스톨라니도 컴퓨터 부분이 좀 되게 유망해 보여서 신용으로 컴퓨터 부문의 주식을 삽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젠하우가 당선될 것으로 이제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젠하우가 심장마비에 심장마비가 오게 됩니다. 그 심장마비 쇼크로 이제 주가가 10에서 20% 정도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안드레 코스톨라니는 빚을 내서 올인을 했는데 같이 뜻하지 않게 주가가 10에서 20% 빠져버리니까 추가 증거금을 넣어야 되는 처지에 몰리게 된 겁니다. 돈이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고 팔게 됩니다. 그러나 근데 아이젠하우가 다시 정강을 회복하기 시작하자 증시는 활기를 띄었고 옛 시세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드레 코스톨라니가 원래 가지고 있던 주식은 10배 이상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드레 코스톨는 이제 그 증거를 문내서 다 팔았으니까 사실 자신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게 빚을 내서 투자하면 안 된다. 내가 정말 갖고 있는 돈만 이제 내 돈이지 이것을 무리하게 그 이상의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하게 되면 그거는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그 사람이 돈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1962년에 이것과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알제리는 전쟁 중이었는데 프랑스 드골 대통령은 알제리를 해방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 여론에 밀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는데요. 그때 이제 이 드골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국가 위기 사태가 오니까 당연히 증시는 폭락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앙드레 코스트라니가 지난번과 달랐던 것은 이번에는 빚을 내서 주식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가진 돈만 가지고 주식을 했던 거죠. 결과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4명의 장군들은 후에 항복을 했고 결국 증시는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앙드레 코스트라니는 절대 빚 내서 투자만 안 된다 라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갖고 있는 돈만이 내 돈이지 내 거 이상의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그것이 내 거 내 자산이냐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입니다. 생각. 증시에서 지적으로 거래하는 투자자는 누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쵸? 여러분도 생각하고 투자하시죠?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합니다. 그 생각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생각하고 난 뒤에 주식 거래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믿어야 하지만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생각이 없으면은 감정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말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상황에 휘둘려서 내 투자를 성공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충분히 생각하고 전략을 세웠다면은 친구나 여론, 일상생활 등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 증권거래소에서는 머리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번다. 어느 증권거래인의 말이라고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앙드레 코스툴라니가 여기에 매우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앙드레 코스툴라니는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투자에서 얻은 돈은 고통의 대가로 받은 돈. 즉, 고통의 결과이다. 투자라는 것은 투자에서 얻은 돈은 고통의 대가로 받은 돈이다. 즉, 고통의 결과다. 여러분이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으려면은 고통이 뒤따르게 된다라는 거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처음에는 항상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처음에 주식투자할 때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이 A라는 종목을 살면은 이 A라는 지금 7만원짜리 주식이 10만원이 될 거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그쵸? 실제로 10만원이 될 수 있어요. 그쵸? 하지만 10만원이 되더라도 이 7만원짜리 주식이 7만원, 다음 달에 8만원, 그다음 달에 9만원, 그다음 달에 10만원 그게 차례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7만원짜리 주식이 내가 사자마자 갑자기 5만원으로 떨어지더니 6만원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3만원까지 떨어졌다가 이게 또 5만원까지 올라왔다가 7만원이 되고 7만원이 9만원이 되고 9만원 5천원까지 와서 다시 6만원 떨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목표가를 간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생각하는 것과 항상 다르다가 마지막의 과세와 내 생각과 일치한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앙데리 코스톨라니가 투자의 근거가 되는 진단이 맞으면 여러분들의 투자는 성공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투자라는 건물의 기초가 튼튼하고 올바르면은 모든 것은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는 거죠. 내가 이 투자를 결정한 그 밑에 있는 논리, 근거, 이것이 올바르다고 하면은 그 과정이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내 생각이 맞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두지 투자자에게는 이 사이사이의 폭풍과 악천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와 주관이 모자란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시세가 떨어지면 그들은 즉시 심리적 혼란에 빠져서 주식을 팔아치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주식 투자에서 성공을 할 거라 생각하시면은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다. 굉장한 심리적 혼란과 굉장한 사회적 위기가 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들이 지나서 결국에는 내 생각대로 그 주식의 주가는 올라갈 것이고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앙데리 코스톨라니가 주식 투자에 필요한 공식을 만듭니다. 그 공식이 뭐냐? 2 곱하기 2는 5 빼기 1이라는 공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이해하면은 이제 앙데리 코스톨라니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엔지니어들, 다리를 지는 엔지니어로 얘기해볼게요. 그럼 빠르게, 가장 효율적으로 빠르게, 안전하게, 튼튼하게 다리를 건설하거나 건물을 올려야 되죠. 이 엔지니어의 공식은 2 곱하기 2는 4여야 돼요. 2 곱하기 2는 4, 바로 이게 나와줘야 되죠. 즉시 나와줘야지 엔지니어한테는 유효한 공식인 겁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에게는 2 곱하기 2는 4가 아니라 2 곱하기 2는 5 빼기 1이 한다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 1이 상징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투자자의 인내심입니다. 즉, 우리가 2 곱하기 2는 4라고 다 생각을 하죠. 2 곱하기 2는 4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시장에서 5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야? 내가 생각한 건 다르네? 어떻게 된 거지?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주식을 팔아야 되나? 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투자에는 마이너스 1이 있다. 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순간 내 생각과 마저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 마이너스 1이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앙델코스토라니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 필요한 공식은 2 곱하기 2는 5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행운. 투자자에게는 운이 따라야 한다고 얘기해요. 전쟁, 자연재해, 정치적 혼란, 새로운 발명, 사기 등 투자자의 판단 기초가 되었던 여러 존재 조건들을 흔들게 된다는 거예요. 운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 한 투자자가 류머티즘 같은 중병에 잘 드는 약을 개발한 제약사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공적으로 약을 개발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경쟁회사가 그보다 더 좋은 약을 개발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가 약을 개발하면 성공할 것이라는 그의 판단은 맞았지만 경쟁사가 그렇게 빨리 개발할 줄 몰랐다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서 내 진단, 이 회사의 주가가 많이 오를 것이라는 진단이 무의미해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운이의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에게는 돈과 생각, 인내 외에도 행운이 필요하다. 이 네 가지 요소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빠지게 되면 부와 내동파 투자자가 된다고 앙드레 코스토라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거나 빚이 있으면 인내심을 가지기가 어렵죠. 생각을 하지 않으면 감정에 이끌려서 인내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 인내가 없으면 마이너스 1을 기다릴 수 없겠죠. 행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생각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내 투자에서 옳게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부와 내동파인지 소심파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네 가지 중 한 가지라도 결핍이 되면 부와 내동파 투자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네 가지를 내가 모두 갖추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소심파 투자자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투자는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앙드레 코스토라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투자의 공식 2 곱하기 2는 4가 아니라 2 곱하기 2는 5 빼기 1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내가 샀는데 떨어진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그 판단 근거가 정확했다면 결국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주가가 오를 것이다. 그러니 자신을 믿고 인내하시면 성공하실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